유한헌은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두 아버지의 대결을 그린 드라마인데요. 한 분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존경을 받는 판사님인데요. 그분의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쳤습니다. 그런데 사고를 낸 상대방이 그 도시의 가장 큰 권력자이자 부법자인 조폭 출신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어요. 각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야기예요. 저는 송판호는 나의 아들 그리고 김행미 씨가 맡은 김강원은 김강원대로의 아들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이 두 명의 대치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사건을 은폐하려는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위를 차지하는 아버지 서로 다른 방향의 구성애를 가진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딜레마가 있습니다. 처음에 이 요하나라는 대본을 봤을 때 힘듦? 디테일? 이런 것들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. 그게 만약에 펼쳐져서 드라마로 찍으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저도 많이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. 손현주 형님, 유종선 감독님, 표민수 감독님 뭐 제가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죠.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본입니다.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대본들 중에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로 속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택이 아닌 되게 좋았다. 굉장히 글이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좀 감정이 이입이 될 만한 재밌는 좀 인간 군상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시나리오였습니다. 저 약간 좀 운명을 믿는 편인데요. 대본을 들고 집에 간 날 아버지께서 네가 어디 있든 네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낼 거다.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. 저한테 제 지금 현재 촬영 중인 유아나의 미국 버전인 건데 아버지가 요즘에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의 대사라고 하시면서 하필이면 딱 제가 대본을 받은 날 아버지가 그 얘기를 꺼내셔서 어? 이거 운명인 건가?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. 꼭 우리로 번역을 하자면 존경하는 재판장님? 그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.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두 사람이 될 텐데요. 송판호 판사역의 손현주 씨 그리고 김강은 회장의 김명민 씨 두 분이 주연으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경우는 또 처음일 것 같고요. 그 두 사람 간의 대결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조금 더 투탑에 가까운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분의 리딩을 듣고 촬영을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야 내가 이 직업으로 살아오기를 정말 잘했구나. 사실 연기를 어떨 때는 화면을 보면 제가 이런 행동을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. 요하나는 치밀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지금도 되도록이면 예민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조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김강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차가운 심장의 조회자고 무소불위의 권력자고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잘 믹스를 해서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다가 영화,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제가 봐왔던 것들에서 그런 비슷한 인물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레퍼런스를 좀 찾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솔직히 연기하면서도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김강은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김강은이라면 만지턴처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부자 간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거든요. 그런데 그 젊고 격렬한 배우분들의 그런 힘이 선배들의 장엄하고 장중한 연기와 어울러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고요. 한 20대 미성숙한 어떤 남자의 모습 그리고 또 아들의 모습 호영이가 극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더 뜯어보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 얘가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연기를 준비하는 방식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.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기보다는 상상하고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많은 씬들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봤고요.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연기를 하거나 그러면 매력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제 매력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연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강소영 검사가 드라마의 사건에 중간 투입이 되는 캐릭터여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등장을 하면서 사건의 판도나 어떤 흐름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야 하는 캐릭터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. 정은채 배우와 중년 남성 배우분들의 어떤 최악과 차악의 싸움에 대결하는 정의수호 라인을 또 가슴 벅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. 장채림 형사는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고요. 환호에 대한 존경과 강원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형사입니다. 강소영 검사와 함께 거침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장채림 형사 두 여성 추적자의 멋진 동맹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내가 저 사람이면 납작했을 것 같다는 두 인물에서의 그런 어떤 감정이입의 대립 구도가 좀 칠 것 같고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늘 흔히 말씀드리는 선물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느낌을 한번 오랜만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좋은 내본과 좋은 연기자분들을 만나서 그 행복감이 시청자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. 여러분들이 보신 에피소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니까요. 끝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디 이 작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저 유아노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올 여름 좋은 작품으로 꼭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아노가 시작되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들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찍을 줄 안정 놓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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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